지금 이원훈 의원님은 거기서 삼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신도시 지역이라서 계속해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인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12년 동안 당으로부터 혜택을 입으셨으면 오히려 당을 위해 헌신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그 지역구에서 경선하라고 하는 것도 불만인 거잖아요. 그냥 자기 단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와 가깝다는 입장에서 얘기하신다면 그건 옳지 못해요. 기득권 가진 쪽이 먼저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원훈 의원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그럼 내려놓겠다고. 단수 공천 달라? 어떻게 저런 얘기해서 단수 공천을 받습니까? 지금도 이른바 자객 공천 비슷하게 다 지역에서 유튜브로 공격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준하는 공격들이 지금 횡행하는데. 비명이여 친명서도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친명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 요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선거에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순간 선거에 당이 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 그렇게 제가 요구했던 것은 개양 총선 당대표 선거 그리고 또 지난번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방탄국회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결심하는 것 자체가 총선 승리와 최대 전략이다. 저희가 사실 앞서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어떤 상황 위상에 대해서도 살짝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야 대표가 다짐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도관 의원이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도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 사실 며칠 됐습니다. 이런 얘기 이번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입 밖으로 입장을 내놓은 건 없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이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득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이 매우 절실한데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당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를 출마하면서 계양을의 주민들한테 지나가는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치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중앙정치는 인천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고요. 지금 대표의 행보로 볼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기득권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상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기득권이 없습니까? 아니, 뭐 기득권이 있다고 봐야죠. 당대편 내.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저희가 지금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요. 그 내부 분들에게 험지 출마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논의 상황이 다른 게 국민의힘은 이른바 다선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사실상 혁신위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혁신 안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할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회에서, 저희들 같은 원회에서는 다선 의원들이 좀 험지해 나가서 그간 당으로부터 입었던 혜택을 당이 좀 환원하고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부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특히 당 지도부에서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본인 지역구에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본인 지역구에서 지금 어려우신가 봐요. 그리고 다른 데 가셔도 다 험지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경선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이든 일반 여론조사든 기본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2대 총선 룰은 현역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룰이라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힌만 해도 하위 20%를 컷오프 안에 만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20% 페널티밖에 주지 않습니다. 컷오프 제도가 없어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분들이 자꾸 험지험지 얘기하시는 거는. 저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들은 건 김두관 의원 얘기였거든요. 그런가요? 비명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김두관 의원의 그 얘기도 결국에는 아까 김기현 대표의 말처럼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 주변에서 계속해서 뭘 푸쉬를 해가지고 밀려나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게 총선 전체의 그림에서 좋아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대표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주변에서 막 그렇게 밀어내듯이 하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총선 전략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밀어내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사실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한테서도 나왔었던 얘기긴 해요. 네, 제가 아까도 공감을 표시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긴 물러나는데 본인이 시간을 결정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그건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예요. 어차피 선거는 대표를 중심으로 치르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리고 그 선거의 성적표가 당대표의 향후 정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해요. 홍보랑 완전히 연결이 되죠. 완전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대표가 스스로 할 문제지 당대표의 거취를 놓고 다른 분들이 왈골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당대표라는 게 이제 공인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인이라는 것은 당을 대표해서 당이 잘 되게 할 의무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개인보다 당을 앞세워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걸 감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 얘기했잖아요. 기득권이 뭡니까?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들을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천과 관련해서 당의 어떤 움직임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을. 그러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중도층 공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내 파워게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당내 파워게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비난하면 저한테 이익이 오겠습니까? 불이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중도 공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물론 그 결단은 당대표가 스스로 합니다. 김기현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지도부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중도층 얘기를 하잖아요. 지지층은 이미 결집이 될 대로 다 양쪽 다 결집이 됐어요. 중도층 공략을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 중에 살짝 나왔었죠. 비명계 4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비명계 4분,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등등의 4분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비명, 원칙과 상식 출범, 방탄정당 그만둬야, 세결집 본격화. 방탄정당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결집 본격화라는 제목까지 붙었는데 이 얘기만 했네요.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비명계 4임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이 아니다. 방탄정당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중에 한 분이 이원욱 의원이죠. 이 4명 중에 1명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지 출마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나라고 하는 거를 유치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데 가겠다. 주상우 의원님. 지금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내려놓고 안동 가면 나 험지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어딜 가도 험지입니다. 지금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본선 경쟁력도 거의 최하이고 당내 선거에서도 거의 최하위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혁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한 지역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야 될 국회의원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너무 매몰돼서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지역을 이른바 지역의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한 다음에 새로운 도전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불평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걸 평평하게 조정하자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원욱 의원님은 거기서 삼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신도시 지역이라서 계속해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우호적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12년 동안 당으로부터 혜택을 입으셨으면 오히려 당을 위해 헌신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그 지역구에서 경선하라고 하는 것도 불만인 거잖아요. 그냥 자기 단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저는 이분이 지금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라는 곳에서 주장한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정치 회복.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소개를. 이게 사실은 김은경의 혁신 안에서 다 제시한 안입니다. 도덕성 회복은 이른바 도덕성 기준을 공천심사 과정의 별도의 심사 기준으로 추가하자.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회복은 대의원제 폐지하고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완성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당원 투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자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비전정치인데 이게 이른바 미래대표제로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마치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미래의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영입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비례대표제를 활용하자. 이게 그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지금 네 분이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또 꺼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은 뭡니까? 단수입니까? 그분들 그냥 자기 지역께 공천해주면 원칙과 상식 지키는 겁니까? 그게 과연 민주주의인가요? 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상호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원우 구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을 놓고 보면 이원우 구원이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네 분과 이재명 당대표를 놓고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기득권이 훨씬 큽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 편하자고 하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조상호 위원장님이야. 지금 위치 자체가 이원우 의원보다 기득권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와 가깝다는 입장에서 얘기하신다면 그건 옳지 못해요. 기득권 가진 쪽이 먼저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원우 의원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그럼 내려놓겠다고. 단수공천 달라? 어떻게 저런 얘기해가지고 단수공천을 받습니까? 지금도 이른바 자객공천 비슷하게 다 지역에서 유튜브로 막 공격하고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공격들이 지금 횡행하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조상호 위원께서는 이원우 구의원도 저런 말을 할 상황 아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비명계 4인 모임이 얘기를 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어떤 카페 그룹 모임에 이재명인의 마을에 이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친문도 팬덤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의 답변 들어보실까요?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프라면 더 심한 말씀까지 하겠는데 제가 당해왔던 것 중에 가장 센 거예요. 요즘이. 네, 지금 조응천 의원이 내가 친문 팬덤한테도 당해봤고 당해봤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당해봤고 친명 팬덤한테도 당해봤는데 매운맛이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장혜선 최고위원님. 저희 방송에서 그때 저도 악플 많이 받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뭐 그거는 민주당에 계속 있었던 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저야 뭐 친문 팬덤한테도 욕먹고 친명 팬덤한테도 욕먹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그냥 밖에서 지켜봤을 때 친명 팬덤이라는 분들,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오프라인 활동에도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악플을 달거나 비난하는 것들, 문자 폭탄이 문제였다면 이분들은 이제 비명계 지역구 찾아가서 거기서 행사하는데, 윤용찬 의원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만나는데 막 소리치고. 물론 그게 다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좀 이례적인 광경이거든요. 박용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 항의하고, 이원우 의원 지역구에 트럭 보내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지역구까지 침범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포함해서 우리가 봐왔던 광경은 아니에요. 저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총선 앞두면 원래 당 비주류들이 똘똘 뭉치고 정계 개편을 빌미로 한 여러 가지 분화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결국은 누가 더 명분을 가지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정치인 개개인의 출마나 거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소위 말하는 비주류의 어떤 분출이나 정계 개편 시도나 이런 것들의 명분을 제일 빼는 방법은 힘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포기이긴 합니다. 이게 불출마가 됐든 험지 출마가 됐든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하든 어디 출마하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개항에 출마한다고 100% 전망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의 고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 지도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고민이기도 한데 기득권이고 남들이 봤을 때 힘이 센 사람들, 주류, 실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소위 말하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 비주류가 막 저렇게 모이고 우리 신당 할 거야 하고 하는 것들의 명분에 힘이 쫙 빠지긴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도 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짧게. 제가 민주당을 보면 국민의힘이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친륜, 비윤 해가지고 당내 파워게임처럼 가면 국민의힘도 민주당하고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의회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인요한이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김은경이라는 제3의 인물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당 주류의 아픈 소리 거의 못하고 그냥 나갔잖아요, 거의. 그런데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그걸 잘 이재명 대표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박수 쳐주고 모셔다가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당내 그런 어떤 기득권 내려놓는 분위기를 쭉 끌고 가고 내지는 이제는 모든 거를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도덕적 권위가 생겼으니 당신이 그러면 혁신위를 다시 한 번 해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의 인물로 이게 당내 파워게임이 아니라 제3자가 당을 전체적으로 보고 쓴소리를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박병석 의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서 어? 하면 아마 기자들이 조성호 의원님. 그럼 이재명 대표님은 그만두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그건 기자분의 자유니까. 그런데 박병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선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관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 정치로서 지금 국회의원이 이른바 0.5선이에요. 0.5선 보고 은퇴하라는 건 그냥 정치하지 말라고 아예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조공천 의원께서 친문과 친명의 팬덤의 매운맛이 다르다. 저도 다르게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전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고. 이른바 친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고소고발을 해서 진행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판을 넘어 비난까지 가는 수준이 그걸 넘어서서 없는 범죄를 만들어서 수사로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는 게 결국 정치인의 자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때 당시에 2018년 지방선거가 20년 총선에서 이른바 이재명계로 불리는 사람들은 경선도 못해봤습니다. 다 컷오프 당했어요. 지금 컷오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경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무슨 매운맛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지금은 순한 맛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표님.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비명 또는 김두관 의원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다 내가 잘 되라고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라고 이런 순수한 뜻에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흔들어서 자신들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과정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비명이든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든 이원욱 의원이든 하는 조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험지 출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엄연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신분에서 벗어났을 때 당장 자신의 신변적 위험 이런 것들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험지 출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양을 사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 가능성은 낮다. 계양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험지 출마는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험지 출마 가능성은 약 1,5m, 1세 정도의 차이ень 3,5m, 1세 정도의 차이능형으로 바꿉FTEN. 거부해 방식을 하셔야 되니까 험지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느끼지 않으면 좋으세요.